우리는 수아, 혜리, 헤나, 혜성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할머니랑 스크래치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우와. 스크래치라고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자, 스크래치는 이런 검은 도화지에 이런 도구를 통해서 쓱. 우와, 할머니 소개. 어떤 게 나와?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지. 그래서 이거를 스크래치, 이렇게 영어인데 이렇게 스크래치 한다고 내가 이름이 스크래치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놀이를 한 번 해볼 거야. 자, 우리 스크래치 그림을 그리러 시작. 자, 한 번 그려보자. 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할머니는 여기다가 바다를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 검정색이 나오지. 나온 십자가를 한 번 해보네. 십자가. 십자가다. 미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렇지. 할머니는. 난 이걸 자세히 치뤘해서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답변해볼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할머니는 여기다가 이렇게 꼬미도 그려보자. 슈오오오오. 슈오오오. 우와, 정말 예쁘지 않아? 네, 안돼. 나도 한 번. 오늘을 좀 만들어 가야겠다. 는 한 번도 그려줄까? 우리 페리는 뭐 그리는 거야? 눈 속이야 불꽃놀이같은데 이거 불꽃놀이같이 생겼어 우와 이런 색깔이 나오네 여러가지 색깔이 많이 나오지 너무 예쁜 색깔이지 한번 나미를 그려봐야겠다 나비? 나미를 내가 지금 그리고 있거든 오 그렇구나 진짜 그리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케라야 코코를 너무 긁으면 이 바닷가 이제 치여질 거 같은데 오! 할머니 대박 멋있어 아 대박 멋있어 아 그렇구나 여기 한 번을 보기까지 한번 그려봐야겠다 할머니 볼에 긁지 않았어? 응 나는 여기 아래에 후크로 땅을 태어날거야. 아 그래. 이거는 비벼살 할거고. 그래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다 사용해도 괜찮아. 여러가지. 아이고 우리 정우주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와 나는 엄청 멋있게 완성이 됐어. 이것 봐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신나여 좀 해주세요. 이것이 그래도 맛있다. 그것이 맛있다. 이내는 어떤 게 있어요? 이것들이 맛있다. 이것이 맛있다. 이것이 맛있다. 이것은 이것을 너무 맛있다. 이것이 맛있다. 이것이 사야 medida.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와! 바티파람다 짜잔! 이 왕탕! 여러분 한입이 왕성 됐어요 여러분 한입 더 했어요 와 이런 색깔이 나온다니 너무 화려해 언니 이거 대박! 내가 이거 드렸어 대박 멋있다 색칠하니까 멋있어 우리 넌 고구마 이틀 해야지 강가 너무 많다 내 주변에 여러분 이것 봐봐요 우리 넌 고구마 이틀 자 오늘 한입이 그리미리 기회에 살았어 넌 티비 우리 넌 고구마 이틀 엥수 우리 넌 고구마 이틀